똘빡이라고? 강퇴당하고싶어? 아니 교감 써서 잘될수도 있었습니다 LG 넘버3님 중계방에서 100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찡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똑바로 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쎄 와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다시 그래 아까전에는 너무 그랬어 한 번을 안주셨지 야 좋다 음 좋아 일단은 요고 뭐야 아까 제루스지? 뒤틀린 늑대인간 제루스야 센것좀 날아 와 이거 뭐지? 비용이 오이아인 무작위 주문을 시전합니다 대상은 무작위로 선택 요고샤로는 종복? 음 일단은 약발죠 뭐야 이게? 나나 적 아니면 하수인한테 아무 주문이나 쓰는거야? 요고샤로는 쫄둘도 무섭네 이거 무작위 쫄둘도 무서워 툭 자윤의 징표 음 꾸졌어 신폭이 어 옥고에 나오니까 어흥에서 좀 때립시다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 심폭 5,2를 죽일거는 없죠 죽음을 써야돼 죽음 그럼 감사지 죽음 있어? 아 아 진짜 때려보기 진짜 제일 싫어 진짜 삭갓쳐버리고 싶어 제일 싫어 제일 그런거 알겠어? 육성? 잠깐만 자극하고 육성을 쓰면 만화수정을 2개 획득해서 다음에 7코란 말이야 달려버릴까요? 가버릴까요? 가버릴까? 가자 가자 창고형 대창고형 있었는데 아까랑 똑같은 거지 기분타진가? 어 이상해 미플레이 아니야? 잠깐만 7 아까보다 수정이 더 적어 그리고 미래가 없어 아까 배웠는데 아깐 교감이었는데 이거는 멍청한 거 맞으니 감사합니다 너 찾으러 간다 그랬지 어디야? 매니저부터 찾아주세요 몇 번만 해서 3번이야 2번이야 나이스 여기서 대박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꽃자리 승자는 한 명 뿐 이렇게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쵸? 빡 때려버리고 이 녀석이 이거 잡으려고 하니까 요거를 딱 때려주시면 이걸 요거를 잡을 것이었네 이걸 못 잡으니까 이걸 어차피 잡아 그러니까 3짜리 만들면 어차피 잡으니까 명치를 팍 쳐버리면 되는데 담이 신폭가긴 해 근데 그러면 안 좋은데 쳐버리고 신폭하면 다시 차가지고 우리가 안 좋으니까 쳤었어야 되는 거네? 다행이다 신폭은 없나봐 뭐라는 거냐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없어? 저 녀석 좋아 이걸 잡지 이걸 안 잡지? 그걸 아끼려고? 빗정을 아낀다 왜 아낄까? 뻥튀기 하려고 뭔가 뻥튀기 할 게 있어 죽음? 죽음 두 장 뽑았죠? 예 뭔가 뻥튀기 할 게 있다 저거 뭔가 체나리우스 맨 내 다른 하수인에게 2 2 혹은 도발 2 2 2 2 2 2 2 2 그러면 경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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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지 리노 있어? 없으면 나가 이겼어 그래 바꿔서하지 이제 죽음도 없어 죽음도 없다고 15 4 5 4 9 13 1 1이 모자라네 1이 모자라구만 하지만 돌진이 나온다면 어떨까 아으음 이게 0 0 0 돌진한테 구해 멋있게 자연의 힘이 여우스 야우 됐다 죽음 하나 썼다고 아 그래? 이게 아니였어 이거 좋은데 이거? 왜이렇게 좋아 이거 그때였을땐 진짜 구졌는데? 그때 요그샤론 이 27개 낸거보다 구졌었는데 진화 테일아 진화시켜도 플러스 1강보다 구진 대기 바로 선택 대기였는데 판드라를 안쓰니까 덱좀 보여달라구요? 안됩니다 비밀이에요 제가 일단은 이거 대회에서 꿀좀 빨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닌데 저 굳긴데 그냥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거 같은데 톡 reuniones 5 2 1 1 2 1 1 2 2 2 3